안녕하십니까 지가 입니다 오늘은 뭐 하고 올게 뭐하고 올게 해볼게요 뭐가 맞을까요 당연히 올게 올게가 맞죠 이렇게 쓰는거 아닙니다 한글에서 ㄹ개 라고 나와있어요 ㄹ개에요 발음은 깨라도 개로 써야 됩니다 이렇게 외우면 좋겠죠 선생님께 여쭈어 볼게 선생님께 만 깹니다 끝에는 ㄹ개에요 무조건 ㄹ개 선생님께만 깨고 다리 할게요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이렇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갈께 올께 넣을께 당길께 보낼께 그쵸 다리 을 괴로 쓰는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깨로 쓰지 마세요 안녕 안녕